파이썬 코딩 0교시 오늘은 try-except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except문은 사실은 파이썬을 공부를 할 때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구문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이 책에서 try-except 구문을 집어 넣은 이유가 이 구문을 잘 사용을 해야만 사실은 프로그램이 좀 프로그램답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try-except가 이제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오늘은 try-except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ry-except 명령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즉 예기치 않은 상황 내가 프로그래머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코드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를테면은 나는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1에서 6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품명령을 써가지고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1에서 6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 넣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보다 훨씬 큰 숫자 7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숫자가 아닌 문자를 집어 넣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대처가 없이 그냥 1에서 6 사이에 있는 숫자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게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이 멈춰 버린다거나 혹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다시 입력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try, accept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파이썬에서 오류 처리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유효한 데이터가 입력되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입력 오류 때문에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도록 사용되는 try, accept라는 이 명령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accept 구문 없이 try 구문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if, else에서 else 구문 없이 그냥 if만 쓸 수는 있었죠. 자 if 있고 else 없이 그냥 if만 사용하는 건 가능했는데 try, accept 문은 accept 문 없이 try 문만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뭐 try, 없이, accept만 사용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얘는 try, accept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러면 try 같은 경우는 try에 쭉 내려오다가 try 구문을 만나면 얘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쭉 진행이 되다가 진행이 되다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안에서 어떤 오류가 딱 발생을 하는 순간 accept 구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try 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accept 문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이 바깥쪽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try 문 바깥쪽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그냥 컴퓨터는 멈추는 거였잖아요. 프로그램이 멈추는 거였죠. 우리가 이전에 익히 알았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냥 멈췄어요. 멈추는데 try 문 안에서 만나는 에러는 멈추는 게 아니라 accept 구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오류가 난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고 accept 쪽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accept 구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인풋 명령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봤었죠.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문자율 화면에 보여주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어떤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는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거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어떤 값을 넣고 엔터를 치면은 그게 문자율에 대해서 age로 들어가겠죠. 문자율에 대해서 age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그냥 이렇게 들어간 age를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변환해줬죠. 정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age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age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가 되면서 정수값을 담고 있게 됐어요. 자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가 아닌 문자를 넣어버렸어요. 열다섯 이렇게 한글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age는 열다섯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숫자 15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로 변환을 못하는 거예요. 인트에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invalid data 라는 걸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진짜 그런지 한번 간단히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까요? 이 내용들을 쭉 가지고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age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 inpu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예전에 했었던 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age를 int 함수를 써가지고 age 이렇게 넣어줬었죠.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을 시켰었는데 얘네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대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볼 거고 내가 여기에다가 15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얘를 실행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15 이렇게 한글로 썼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오 에러가 발생했죠. 이렇게 심각한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15은 여기 int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서 age라는 변수에 15이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얘는 얘는 이제 value 에러가 난 거예요. invalid literal for int 자 int라는 함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값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정당한 값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프로그램이 멈추고 에러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이 try try except 구문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try 에다가 이렇게 age equal int age 를 넣어주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accept 구문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프린트 문으로 가서 여기다가 invalid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ow do I 여기다가 다시 15 이렇게 쳐보면 어때요? invalid 데이터라고 나오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아직 그 while 문이나 for 문 반복문들을 좀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안에서 반복 혹은 조건문과 반복문을 같이 써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반복해서 입력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try accept 문을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값이 들어와서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똑같은 건데요. try accept 문을 쓰는 거야. try 문에서 이렇게 위에서 인프 단수를 써가지고 레벨을 입력하라고 그랬죠. 쉬우문 1 어려움은 2인데 쉬우문 1 혹은 어려움은 2인데 얘를 쭉 집어넣어가지고 레벨에다가 숫자 1 숫자 2가 아닌 문자 1 1 또는 2가 들어가겠죠. try를 써가지고 int 레벨 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로 집어넣은 0, 1 또는 2가 1 또는 2가 정수로 변환돼서 레벨이라는 값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에러가 났으면 여기서 에러가 났으면 플래그 equal 1로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맨 위에다가 플래그라는 변수를 하나를 또 만들어줬어요. 플래그 번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플래그라는 말 요즘 많이 쓰기는 하죠. 플래그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잠깐 따로 저장해 놓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래그 값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성공의 값을 가지고 있냐 실패의 값을 가지고 있느냐 에 따라서 이 값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다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라는 변수는 플래그 변수는 그냥 일반 변수예요. 일반 변수인데 일반 변수를 우리가 별도로 이 변수 안에 담겨져 있는 값을 보면서 이게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좀 사용하는 그런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변수인데 이 변수 플래그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가 우리가 0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0이 계속 가는 거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플래그에다 1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래쪽에서 만약에 플래그가 1이라면 1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1이니까 잘못 입력했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고 S 그렇지 않으면 플래그가 1이 아니라면 0이라는 얘기겠죠. 제대로 잘 된 거니까 게임을 시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다 지우고 플래그라는 변수에다가 플래그라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0으로 플래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풋함수를 써가지고 인풋함수를 써가지고 레벨을 입력받을 거예요. 레벨을 입력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입력하세요. 쉬움 1 어려움 2 이렇게 해서 1 또는 2를 입력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또는 2를 입력하라고 해놓고요. 입력된 걸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죠. 레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 입력값을 저장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저렇게 만들어진 레벨을 정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정수로 바꿔줄 겁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정수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1, 2가 아니라 그냥 진짜 누군가 1 이렇게 입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라이문을 쓰는 거예요. 트라이 이렇게 트라이문을 써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은 익셉트문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익셉트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이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고 플래그라는 변수를 1로 고쳐줄 거예요. 맨 위에 원래 0이었던 게 얘는 0이었다는 얘기는 유효하다. 성공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0인 거고 플래그가 1이 되면은 문제가 지금 하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를 이제 플래그라는 변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플래그 변수 값을 확인을 하는 거죠. 플래그가 1이냐 아니냐 1이라면 1이라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줄 거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플래그가 1이 아니라는 얘기죠. 플래그가 0이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프린트에서 정상적인 거니까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실행해봤더니 레벨을 입력하세요. 그랬죠. 정상적으로 1을 입력을 해주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얘를 런해서 F5 어려움 2를 눌러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게임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1과 2가 아닌 다른 걸 입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1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보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가 나오죠. 잘못 입력했습니다 도 역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구문이에요. 멈춘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멈춘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except 구문으로 가서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얘를 실행시키지 않고 실행하던 중에 에러가 난 부분을 더 이상 실행시키지 않고 얘를 건너뛰고 except 구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서 만약에 위쪽에서 에러가 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롭게 다시 입력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부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거나 프로그램 간단한 걸 만든다고 했을 때 try except 구문을 잘 사용을 해주면 프로그램이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바로 죽어버리거나 앞에서 빨간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것처럼 얘가 멈춰버리거나 이러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만 잘 사용을 해주면 그래서 얘를 잘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try except 명령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